합성가죽공장에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 정상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고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새로 개발한 염화비닐 연마합성가죽입니다. 연마합성가죽을 정전에는 폴리우레탄 수재로만 하는 것이 기종사실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 연마합성가죽을 연구개발할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여서 다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죽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이 생산에 필요한 배합제도를 우리나라의 훈한 원료로서 대선할 수 있는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서 상반년 안으로 기어이 완성하려고 합니다.